투자가 뭔가요? 진행자님 혹시 조각 투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앱 같은 거를 제가 봤어요. 오 그러시구나. 이게 요즘에는 예술품도 조각조각 내서 자기가 너무 비싸니까요. 일부를 사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음악 저작권도 가능하고 심지어 한우도 조각 내서 사서 다 키워서 팔면 수익금을 나눠 갖기도 합니다. 한우요? 한우? 네. 한국소. 소도 조각 투자를. 그렇게 합니다. 등심 200g 제가 투자했다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MZ세대 사이에서 목돈이 없는 세대 사이에서 조각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관련 규제를 좀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자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뮤직하우인데요. 요즘 이거 뮤직하우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해요.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봤습니다. 이거 봤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음악 저작권 관련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인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요. 투자자들이 뮤직하우에 들어가서 이 저작권 자체를 사는 건 아닙니다. 저작권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요. 제가 이거 CG 가져왔는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저작권은 작사가와 작곡가들이 갖는 저작권이 있고요. 또 음반 제작사가 갖는 저작 인접권으로 크게 나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작사가와 작곡가들이 갖는 저작권은 또 다시 저작 인격권, 저작 제사권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 중에 그 저작 인격권은 이용을 허락할 권리라서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고요. 저작 재산권은 수익을 받을 권리로 이거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한 음반 제작사의 저작 인접권 있죠. 이것도 수익을 받을 권리라서 양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뮤직하우에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저작 재산권 그리고 저작 인접권의 일부를 뮤직하우가 직접 사서요. 자신 그 안에 있는 옥션에서 팔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걸 마켓이라는 곳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보는 라디오에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강조 표시해놓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접권 이 두 가지를 투자자들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사면요. 우선은 첫 번째 여기에서 나온 저작권료를 때마다 받을 수가 있고요. 매달.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산 노래에 저작권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되팔 때 거기에 대한 차익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약간 주식 같네요. 네. 주식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회원만 100만 명이고요. 누적 투자 금액 3,300억 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규제에 나선다고 했었죠. 지금 저희가 계속 말한 주식과 같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뮤직하우 안에서 주식처럼 다 사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의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금융당국에 의뢰를 받고 투자를 검토한 법률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증권과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또 시각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최근에 뮤직하우 사업 모델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를 내놨거든요. 여기에서는 저작권을 거래하는 게 아니고 사용료 분배 청구권을 분할해서 판매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주식이 아니고 민법이 적용되는 사적 자유 영역에 속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만 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키울 수 없으니까 조금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군요. 그러게요. 김혜빈 기자님 감사합니다.